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일원에서 열립니다. 올해 제24회 순천만 갈대축제는 가만히 들어주기라는 주제로 순천만 습지와 함께 별량 거차, 해룡 유룡마을까지 장소가 확장돼 용줄다리기, 뻘배경주, 탐조행사 등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즐기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열립니다.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바쁜 일상과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순천만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